을 변화시킵니다 와 불큐랑 진짜 갓카드만 나왔는데 보스가 슬라임이란 미친 아 삼행시 잘하시네요 어헝마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삼행시의 초고수 똥공격 삼행시의 초고수 똥공격 상향 필수 똥공격은 왜 선택해서 버리는게 안되지 튕겨내기 벌집 벌집집집었으니까 이제 라가블린덤 선택해서 버려도 굴릴텐데 아 굴이라까진 아니고 그냥 탕겨내기 벌집집은 왜 선택해서 버리는게 안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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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제비랑 맹독이랑 라가블린 이런 거 생각하면 맹독인데 단곰부에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찬상이다 그건 제 찬상입니다 벌집과 라가블린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갈이다 도갈 뗄신 뗄신이냐 돌진이냐 둘다 주면 안되나 아이고 이걸 표창을 주시네 뭐야 둘다 줘요 표창에 벌집까지 망단 건무 압도 충매 왜 이딴 걸 압도 들고 갈까 압도 너무 굴인 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와아 아 이거는 일단 건무겠지 옆에 두개가 참 이상적이군요 단속 브라스크 다리걸기 지금은 다리걸기일거 같은데 수비카드 너무 없어서 거무 또 나왔다 야 놓치겠는데 거무 왜케 안나와 구르기 따불따불따불따불따 에 무력화 불쾌 잔상 중에 맘에 드는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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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받고 벌집할라그랬죠 이거 실력문제 아악 아악 아 aboud 아 아 아 아 뇨 아 앙 힘쌉니다 자식들아 안돼 해반데 앙몽 연금 이 연금 쓰고싶다 연금빨 개싼다 아니면 앙몽 연금 쓰고싶다 연금 쓰고싶다 악몽불쾌? 이 앵금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도갈 표창이면은 다른 건 필요 없지 왕관, 현돌 현돌 집사 새 나오겠다 음.. 불 좀 많이 보죠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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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금 어디였어? 아씨 드로그지 갔네 평범한 슬더스입니다 금무 또 나왔다 3건무 핑핑이 핑핑이 핑넘강 차라리 망단덕은 넣었지 건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넣고 싶은데 정밀각이다 전문성 집중 고개 튕겨내기 반수신경 제비 제비별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집중 넣을까? 제비가 최우선이 아닐까? 정밀 때려 죽여도 정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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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필 이시국 세트 이시국 3종 세트 와 와 와 닌투 가방 나올 것 같은데 실제 폭발 아 가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가방 100%인데 가방 시려 야 솔직히 이번에 도둑 차례 아니었냐 아니면 저 까마귀 놀잖아 즉 시켜제 달팽아 달팽아 아니 왜 사기치고 계시냐 아이씨 하하하하 가 아이 미친 어 인정 어 인정 에 리얼 가방이잖아 이거 에 리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가방님도 이미 증명된 과학현상입니다 불큐 음 음 음 여기 그냥 끝에 딱따모 편안하다 체력 회복도 할까? 별 짓을 아무것도 못하지 아 병 속에 쓰레기 정밀 나왔네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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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규집비 넣읍시다 아니 이거는 규집비지 규집비가 너무 사귀어서 아 정밀 넣고 싶다 아 정밀 아 정밀 넣고 싶다 규집비가 너무 좋잖아요 식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독대기란 건 없어요 엉근진 사일런트 덱과 도구없는 찐따덱이 있을 뿐이죠 후투레라 튀어 펜치옥이다 어..뭐 넣었지? 세탁을 쳐다보이는데 발돌림이 제일 나아 보이는데 걔도 도구 electroly pied 께도 드로우 손해가 너무 큰데 발돌리 신노답 사명제 이거 잔수양 필요 없지? 아 근데 코스트가 남네 누구 복발시켜야 되지? 9 12 24 33 아 대충 걸어 이씨 귀찮아 크집빛 또 나왔다 갓을 갖는 갓명 3개까지도 괜찮지 아 솔직히 귀집빛으로 저 좋은 카드를 어떻게 해야 안 넣을 수가 있어 시국 세트 역시 귀집비야 아유 당연히 불 켜줘 아유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목껍 일정밀 가나 일정밀 암살을 용의합니다 암살격 자빌은 없습니다 28일 넘는데 셉텔 셉텔 아유 셉텔 셉텔 자빌은 퀴겨내기의 정보는 괜찮겠지? 괜찮은 전략 없는게 좀 아쉽네 안 좋아 예비 정도는 괜찮을란가? 안 괜찮을란가? 아니 드로가 너무 안 나오네 제비나 몇 장 더 났으면 좋겠는데 예비 정도는 괜찮겠다 네 더럽게 쎄네 왜 이렇게 쎄냐 중화 퓨릭업 치드라니 이거 사기 아닙니까? 어 인정 어 인정 사기입니다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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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전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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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독 말린다 이걸 신경독을 줘 네 근데 제비가 더 급하니까 급한 거부터 아 신경독 마렵다 첫 턴에 100딜 들어가는구나 딱 정밀각인데 공포 하나만 나와줘도 훨씬 나쁘요 드루퍼를 여기서 빼네. 예빛불. 예빛불. 아 뭔 놈의 예빛불 맘나와. 필요도 없는거. 아니면 예빛불이라도 넣을까? 타격수비 7자이나 있어서 예빛불도 괜찮을거 같은데. 예비군매트. 예비군맨불. 드디어 예비군맨불 훈련 끝났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드디어 끝났다. 아멘 흠 흰 포션 회중시계는 쓸 일 없을 것 같고 검문은 뭔데 또 나왔냐 아니 필요 없는 것만 계속 나오네 아 재빈이나 재빈 망다니였으면 죽겠는데 거부는 좀 그렇네요 딜 계산 좀 하고 때릴 걸 그랬나 근데 데미지가 다 똑같아서 딜 계산 할 수가 없다 아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해도 의미가 없다 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데엄 야쿠아 골드가 있나 이댄 맞았어 이걸 맞네 공포포션 폭주 폭주 방단 할 만하죠 폭주 불쾌도 있고 시체 폭발 있으니까 깨시도 별 문제 없을 거고 기타 리펄즈 와우 뭐 넣지 반사신경도 이제 예비세장이라서 넣을 뻔한데 퀸즈언 강화하자 포션 서술 불타운 튕겨내기 버릴걸. 실세들. 그저 좀 빨리 나와라. 뺄. 갓갓독. 아니. 알 지금 주면 뭐하냐. 아니 그래도 알 쓸 일 있겠지? 정밀 불가인가? 이엔금. 걍 쓸걸. 왜 버렸지? 더 보셔. 고개. 제비나 주지. 고개 필요한 데 그건 아니잖아. 망단. 정밀 불. 정밀 불. 언제 주냐. 검무. 아예 망단이면 넣겠는데? 검무는 좀. 다행히. 신경독. 신경독. 신경독 한 장이면 될 것 같고. 괸전. 공포. 정밀. 이런 애들. 이걸. 맞네. 이걸. 타이틀. 히힏. 힝. 키루. 푸. 퓨밍. 천잉. 히힛. 아이고. 이런. 펜솟 까먹었다. 망단이 중요한데 엄청 안 뜨네 공포 공포 망단 이런거죠 거부 다 밑에 깔려있었는데 위장 크림 저놈의 총매는 왜 아니 총매 넣어도 될거 같기는 안 넣는게 더 낫겠으면 근처 좀 빨리 괜찮다 오면 좀 불안불안해 빨리 넣어줬으면겠어 이렇게 분리 타임 신경독 신경독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망단 제비가 같이 나왔네 아유 세상에 따로 나오지 망단이 않겠지 제비보단 제비도 결국에 망단 뽑으려고 쓰는거잖아 뭐 강월를 꼽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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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안일 덱이 세지면 그만큼 안일해집니다 그렇게 안일했는데 한대도 안 맞았기 때문에 점점 이 암전해지는 깨어난 자 하이 다람쥬 샌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람쥬 샤더 감사합니다 힘-7 이 잠대면 그냥 흑우새가 난죽태가고 나가도 숨죽겠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덱이 너무 쎄서 귓셋비가 일을 안하네 달팽이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아이 달팽이색 달팽이 가면 더 쎄서 한번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달팽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귀찮게는 오지게 귀찮을 것 같은데 약 12톤 2페이지 끌고 가는게 낫겠는데 뭐 굳이 안 끌고 가도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압도 지금 스메어도 의미가 없는데 다 됐습니다 아씨 아 언제까지 미루는 거야 다음 터낸 꼭 이 안전해졌죠 독 없나요 아 뭔 폭발쿠션이야 이제 스택 쭉 땡기고 음 이제 합은 강화할게 없어 흐리탐 흐리탐이 제일 낫겠지 발 놀림도 괜찮은가 흐리탐 돌리 흐리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돌리잔상 돌리잔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흐리탐 돌리우리탐 아니면 돌리폭주할까 돌리폭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긴 이렇게 카드 많이 쓰는데 돌리잔상에 아깝다 카드를 몇 장을 쓰는데 짱풍당당 짱풍당당도 나쁘지 않았겠는데 마저 그냥 아 이 공굴 깔걸 너무 안일했네 오른쪽에 인공물 까놓고 귀집히 있었어요 안일하면 대가가 다른데 랭크 랭크 아 예비 3장이나 있고 고개다가 제가 권전도 있으니까 쓰긴 쓸텐데 쓰긴 쓰겠지만 별 필요가 없어 아 권절 없지 왜 권절이 없냐 이제 권절 나왔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 예시 푸셔 흠 폭주 시체 폭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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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게 잡네. 너무 쉽게 잡았다. 심접색. 사일런트 괴생거봐. 디펙트만 구렴. 엘리트에서 드루 살짝 꼬여서 맞은게 좋아 싶네요. 수리검 표참. 표리검 닌두 삼싱이. 심장 허접색. 수고하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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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